네 공감 인터뷰 시간입니다. 부산 중구가요 점심시간 공무원 휴무제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 올해부터 미래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구정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과 함께 우리 부산 중구의 현안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청장님 먼저 지난해 성과 그리고 새해를 맞는 소감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코로나19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인데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2021년 우리 중구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우리 중구는 누구보다도 서둘러서 중구재난지원금을 두 차례에 있어서 10만 원씩을 두 번 드렸습니다. 두 번 드리고 또 우리 코로나로 취소된 축제 행사 예산 등으로 우리가 공동 일자리 사업도 확대했고요. 또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도 준비 중에 있어가지고 힘든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도 되고 상가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이번에 설전에 취급을 하려고 하는 예정이고요. 우리가 또 올해 성과로 따지면 선빌진료소와 회봉접종센터를 운영하고 생활방력을 위해서 박력민은 바로 콜을 10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전 국민들에게 독감인프루엔자 무료접종도 추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성과가 너무 많아가지고 성과만 얘기해도 정말 더 많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우리 수건 사업도 많이 해결한 한 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몇 가지 또 성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자갈지 시장 이런 우리 국유지 관리권을 정말 힘든 관리권이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중구로 이왕도 했고요. 또 대충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강재개발구역 내에 오페라하우스와 IT전시영상지구 두 곳을 우리 중구 관할로 최종 결정하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 최대 가용 부지인 용두산 공룡주차장 복합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력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상업지역 개발을 위해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정비 용력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 16개 국군 중에서 우리만 없었던 중구문화원도 개원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2002년에는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우리 국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중구의 성장을 위한 일에 힘쓰고 싶은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성과들이 있었고 왜 중구라고 하면 우리 부산에서 정말 중심에 있기도 하고 자랑거리 부산의 자랑거리도 참 많은 그런 지역이잖아요. 특히 올해 또 중구는 미래를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전략을 토대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다섯 가지 핵심 전략이 어떤 것들인가요?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를 위한 2022년도 다섯 가지 핵심 전략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폐나에 부응하는 행복주거도시 매력이 넘쳐나는 문화관광도시 세대가 어우러지는 포용복지도시 웃음이 피어나는 한력경제도시 몇 가지 했습니까? 네 가지 했죠? 네 가지 하죠. 이제 하나 남았어요. 소통과 공감하는 열린 행복도시입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는 문화관광도시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중구문화원을 문화컨트롤타워로 육성하여 근현대 우수문화자원을 복원하고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중구는 상업지역이 많은 구라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등의 비대면 판로지원과 또 특가상품 개발지원 또 내년에는 또 중구지역 앞에 도입도 개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맞춤행 일자리도 발굴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모두가 차별화 받지 않고 교육받는 미래 교육도시를 위한 기반 조성과 또 맞춤 인성교육으로 갱로효친사상이 살아있는 교회도시 중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 5가지 핵심 전략을 기준으로 세부사항을 잘 추진해서 우리 구민이 행복한 중구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중구로 이사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꼭 오십시오. 그리고 또 축하드릴 일이 있어요. 앞서 또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오페라하우스 관할권을 둘러싸고 또 동구와 갈등이 살짝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결국 중구 관할로 최종 확정이 됐는데 그동안 어떤 과정들이 있었나요? 네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북한의 핵심시설인 오페라하우스와 IT영상지구 4곳 중에 2곳이 우리 중국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이 결정되는 아주 우리 중국으로서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매립지 행정구역 경계 결정을 두고 동구와 수년간 논쟁해 왔는데요. 최종 결정된 행정구역 경계는 영주 고가도로의 연장선으로 분할되는 것입니다. 북항 매립지 경계구역 조정 문제가 우리 양지자재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대립하게 되자 2019년 10월에 부산 항망공사에서 제시한 안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항망공사 중재안을 수용했고요. 이후 2021년 5월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심의에서 영주 고가도로로 기준의 우리 중구한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구가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에 취소를 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최종 판결로 북항 매립지 행정구역 경계 결정이 중구 안으로 결정되고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북항 오페라 하우스는 중구의 미래를 책임지는 시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전 직원들이 경계구역 확정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력투과였습니다. 전력투과여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로서는 편입되는 매립지에 고 부가가치 시설까지 들어오다 보니 북항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앞으로 북항 재개발 사업이 우리 중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동구와도 상생 협력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부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 2차 또 10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했고 중구가 또 처음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네 앞서 우리 중구는 2020년도에 1차 또 작년에 2차 1인당 각 10만 원씩 중구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금은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설전에 지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꽤 유명한 상업지역과 전통시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강북로나 주요 상근지역에 가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어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또 중구는 지하계층이 약 50%가 넘어서고 있고요. 홀로서 사는 비율이 약 60%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굉장하게 우리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든 것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고 구민들도 굉장히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조그만 희망이라도 드리고자 전 구민에게 10만 원씩 제3차 긴급재난생활지원금을 신속 집행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약 41억 규모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소상공인들의 선순환적으로 또 상가가 잘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우리 6976님께서도 중구로 이사 가고 싶다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조금 전에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상향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원도심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사실 우리 구의 가장 큰 예난이자 수거는 원도심 중심구의 우리 중구의 개발입니다. 실제 이집기 개발이 안 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의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 구 면적의 약 70%가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를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된 후에 우리 중구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정비 용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에 있고요. 지난 12월의 중간 보고에도 마친 사항입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가 완화가 되면 우리 중구의 개발이 시작됩니다. 북항 재개발과 함께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원도심 활성화의 궁극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원도심이 좀 제대로 잘 살아야 이산의 경제가 더 활성화가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개발과 보존도 있는데 우리 중구가 북한과 남항이 참 전망이 좋습니다. 이걸 잘 살려가지고 개발도 하면서 또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그런 거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짤막하게 우리 부산 중구 구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구민 여러분, 200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가 2년 넘게 이어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곧 일상생활이 다시 오리라는 희망을 가지시길 바라며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3차 재난경금생활지원금이 희망에 조금이나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과 여유가 많이 사라진 우리 구민분들께 작년 12월에 전해드렸던 북항의 핵심시설인 오페라하우스와 IT 영상전시지구 두 곳이 우리 중국 행정구역으로 최종 결정된 것과 같이 깊은 소식을 많이 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구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구의 백년 대개를 위해서 미래사업도 차근차근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중구를 사랑하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고 우민하지 않고 우리 구민만 생각하면서 구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 고랑이의 해 새해 봉환이 받으시고요.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항상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부산중구청정과 함께 공감 인터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